카카오에서 메신저 피싱 사기범들은 이렇게 집권합니다 라는 글을 띄는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상당히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한 분이 녹화를 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범죄들을 몰리죠 피싱 군들은 우리 삶에서 뗄려야 뗄 수 없는 카카오로 통해 접근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피싱 온 사례를 여기에 쭉 나이란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피싱에 대한 설명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피싱 사기당한 사람들이 손발이 불불 떨린다고 할 정도로 두려움과 자책감에 쌓인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뻔한 수법이 어떻게 왜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사기당하는 사람이 나오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재미있는 게 재미있다기보다 뭐 이게 뭐 재미있을 테기는 없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서 사기범들이 어떻게 나를 아느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이 크라우드에다가 내가 크라우드에다가 이 주소록을 이렇게 저장해 두면은 이 주소록을 몽땅 해킹해가지고 이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걸 다 가족, 친지, 친구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주소록에다가 관계까지 입력해 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 누가 아버지고 어머니고 삼촌이고 누나고 이렇게 이 관계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크라우드에다가 절대 이 주소록을 이 전화번호, 주소록 이런 것을 저장한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도 보시면은 이런 게 있네요 예 그래서 이 관계를 파악해서 심리전까지 편다는 겁니다 아죠 그 다음 정보합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핵심입니다 여기 카톡에서 이 부분은 여기 아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도 이렇게 추가 차단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접근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름은 내가 아는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딱 뜬다는 겁니다 이게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 여기 설명에서처럼 이런 것이 뜬다는 겁니다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금전 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가족 관계라든가 친구 관계를 아는 사람인데 이런 추가나 차단이라든가 이런 게 뜬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전화번호로 도용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선은 여기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뭐 엄마 엄마 이렇게 나오면서 보세요 여기에 엄마 엄마 하고 이렇게 돈 붙여 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참 대단한 지능입니다 그 다음 밑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그 다음에는 평소에 관계에서 나올 수 없는 말투나 호칭을 쓴다는 거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요런 것도 요런 것도 있고 요렇게 이제 카톡에서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벌써 이 친구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친구가 등록되어 있을 건데 이런 메뉴가 뜰 티가 없죠 그러니까 이상한 말투를 하면은 여기 보세요 반말을 하지 않은데 놀랬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은 말투를 하면은 존칭을 한다든가 존칭을 하지 않은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주의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모바일로 대신에 유가정권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청한답니다 이렇게 자 밑으로 내려갔으면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추가 차단 신구 이런게 뜨죠 이렇게 때문에 일단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신구 추가 등록에 들어오면은 일단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표준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보이스톡을 잠깐 끊었다고 끊어서 헌절로 남긴다는 거예요 보이스톡을 김선희 이라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친구 친구로 등록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 경우에 보이스톡을 해가지고 서로 목소리를 들으면 본인이 아는다는 것을 아니다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끊어가지고 통화는 안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통화는 안하고 이렇게 통화는 안하고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노출시켜서 발각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미연에 방지한 그런 기구를 올려놨는데요 조금 올려볼게요 이거 보면은 여기에 여기도 역시 이렇게 모르는 사람입니다 일단 모르는 사람이 내가 아는 이름으로 등록해 보면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투가 달라진다든가 그러면은 조심 아니다 갖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밑에 또 내려가 보겠어요 음 그 다음에 의심스러우면 이 사람은 참 현명하게 했어요 보니까 둘 사이에 말투를 쓰는 퀴즈를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아주 재미있는 기본 아이디어죠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나도 간단한 확인 후 송금한다 하겠다 할아버지 송금 전함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과거에 건망한 곳이 어딨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분들이 내내 됐어요 하고 한 발짝 물러서죠 그래서 이런 퀴즈를 내서 한두 개 물어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아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여기서 여기 보면은 더 크고 스미어진 글로브 시그널에 주목한 주목한 사용자라고 되어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여기 이란 사용자라고 되어있죠 이란 이란 이란의 사용자라고 지금 나옵니다 이게 이란에서 길러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내용은 액정이 뭐 부서져서 술이 막겠다는데 이란까지 가을 가서 액정을 수리할 특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파악을 하고 사기해서 벗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가지 재미있는 사연이 많네요 재미있다기보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자 다음 여기서 여기 보면은 사기범들이 특징과 모바일 메신지를 통한 PC 명칭을 다시 한번 요약한다 해가지고 요약을 해놨어요 좀 올려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러가지 말을 해놨어요 평소 관계에서 나로선 대화 주제 또 호칭 신분 신분관계 송금 상품금 유가증권 이런 결제들로 한다던가 예 자든지 스마트폰으로 뭐 돈을 달라든가 뭐 결제해 달라는 이런 것은 일단 의심을 해야 되겠네요 전화로 확인하고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일부 필요성이 있네요 좀 위로 보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개인의 스마트폰이나 메신저 계정은 제2의 나라로 볼 수 있을 만큼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기기나 계정을 도용당하지 않도록 비밀번호등을 철저히 관리하는게 우선이고요 메신저 상에서 비대면 상황이 흔히 발생하는 만큼 근정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이중삼증으로 확인 절차를 추가로 하라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이게 이 클라우드에 자기 정보를 올린다던가 스마트폰을 도용당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아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이상 여러가지 피싱이 사기당하는 사례와 그것을 방지하는 사례 등을 살펴봤습니다 아주 유용한 정보를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제시해 놨네요 이상 피싱이 사기당하지 않는 빵꾸에 대한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쭉 훑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